안녕하세요 라이엇보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자 새해 첫 컨텐츠 라이가 올해 9살이 됐는데요 얘가 벌써부터 겉멋이 엄청 들었거든요 아 왜 겉멋이 들었는지 1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로그라운드는요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쓰레기에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좋은 쇼핑몰들을 많이 구경해서 그런지 진짜 여기 심각합니다 폐허 수준이에요 폐허 수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먹을 것도 없네 자 한칸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도 별로 볼 건 없어요 컨텐츠 할만한게 없네요 하디니, 타이포, 커튼온, 러비싸 자 컨텐츠 하나 건졌습니다 김나이가 귀를 뚫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짜리 한다고? 이거 이거 한참 하고 있어야 돼 며칠 동안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진짜 싸이요? 하 마치 타임 도데스 힐 업? 4, 6위? 4, 6위? 4, 4, 4, 6위? 4, 4, 4, 4, 5위? 4, 4, 4, 5위? 4, 5위? 자 잘 참을 수 있지? 아빠 꼬집어 봐 꼬집어 봐 이거보다 안 아파 두달동안 차고 있어야 되니까 두달동안 못 바꾼대 알았지? 그대로 하고 있다는데 김나이 무섭나요? 괜찮습니다 너 옛날부터 귀걸이 하고 싶었잖아 이거 뚫어 놓고 나중에 살이 다 아물면 예쁜 귀걸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넌 쇼핑할 때 귀걸이 쇼핑할 수 있는 거야 예쁜 귀걸이 있으면 저거 한번 해볼까? 된다고 알았지? 자 우리 김나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합니다 수영을 할 수 있어? 네 수영을 할 수 있어 아니 24시간이 나의 수영이야 오늘은 수영 안된대 오늘 매일까지는 안된대 수영 안돼 이제 이거 언제 Juliet 네 생일 내 생일? 어 네 생일 일단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무서워 너 예뻐지고 싶잖아 너 깜짝 놀랄걸? 네 코에 맞은 주사보다 안 아프잖아 아 무서워 하나도 언니가 안 아프게 되잖아 나도 너무 높게 들었어 아 됐어 굿 굿 포지션 두 개 한꺼번에 할래? 아니면 하나하나 할래? 한 번에 하는 게 낫대 한 번에 하는 건 양쪽에 한 번에 하는 게 낫대 한 번에 탁 쏘고 나니까 아주 울 것 같은데? 오케이 준비됐어? 한 방에 하는 게 낫대겠네 한 방에 하는 게 낫대 한 방에 하는 게 낫대 엄마가 잡아줄게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야 hanging out 한 방에 하는 게 낫대 하나 둘 셋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귀가 뭔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왔어요 1년 뒤입니다 뭐가 무서워 너 1년 전에는 하나도 안 무서웠잖아 지금 이 귀가 다 막혔습니다 이게 왜 막혔지? 찢어졌잖아 여기 보시면 귀가 찢어졌었어요 옷에 두 개? 이만한 걸로 할까? 좀 작은 걸로 해 자, 아빠 왔어 나이 아파? 나이 어땠어? 아팠어? 안아팠어? 잠시만요 와, 얘 진짜 엄청 잘 참는다 야,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 진짜 원래 꼬꼬어도 안 아파 진짜 원래 꼬꼬어도 안 아파 주사 맞는 것보다 안 아파서 괜찮아 진짜로? 응 야, 얘 아플 것 같은데 뭐야, 너 안 아파? 왜 안 울어? 왜 안 울어? 주사 맞았어 왜 안 울어? 오, 가고 네가 안 우는 걸 보고 뒤에 아이도 땡큐 뒤에 아이도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안 울어 오늘은 나이가 길이 돌아왔어요 어떤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아빠 한번만 구독해주세요 구독 안하면 귀가 빵 뚫려요